전국에 계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추억답는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고령의 해저터널을 건너 앞면도 앞바다 꽃지 해수욕장 앞에 나와있습니다 겨울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화사하고 썰물 가운데 파도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바위가 정답게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바다 한번 나왔는데요 이 겨울 바다와 잘 어울리는 노래 푸른 하늘의 겨울 바다라는 노래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즐겁게 하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창문 제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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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